안녕하십니까 국민 프로듀서님들 저는 CNC 엔터테인먼트 10개월 차 연습생 15살 부산소녀 윤은빈입니다 제가 오늘 슈퍼마리오로 변신해서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요 만능 게임 캐릭터인 슈퍼마리오처럼 저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장해서 만능 아이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만약 아기처럼 작고 귀엽게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얼굴 막쓰기와 코믹댄스가 짐인 엉뚱한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의 택기는 댄스입니다 이렇게 춤을 출 때에는 또 다른 저의 반전의 반전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진 다양한 매력을 마음껏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 윤은빈 꼭 기억해 주시고 투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녀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스48! CNC 스쿨을 응원하는 배우 신현수입니다 프로듀스48에 CNC 스쿨 연습생이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 연습생들의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김유빈, 홍예지, 이유정, 윤은빈, 김다현 프로듀스48 첫 방송과 함께 투표가 시작되거든요 CNC 스쿨 연습생들에게 많은 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듀스48 파이팅! 연습생들 힘내세요! 당신을 소녀들에게 투표하라! 프로듀스48! 안녕하세요! CNC 스쿨을 응원하는 최리입니다 김유빈, 홍예지, 이유정, 윤은빈, 김다현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멋진 친구들이거든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듀스48 많이 기대해 주세요! 파이팅!